지금 방금 뭐가 징해? 다음 편에 말하마자 이거 말하려고 말하려고 자, 여기가 교통위고가 한 말이 있어요 위성 쪽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종교, 중교, 중교, 중교 공상 쪽에 유일, 날씨 공상 쪽에서 공상에, 공상에 나오고 음악은 안 듣고, 유축으로 유전자 보고 생각도 안 하죠 공상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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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민호가인 사람들 다 공상까지 공상까지 계속 노동만 하고 계십니다 얘를 음악과 위치시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민호가인 사람들 다 공상까지 왜? 삼성도로 하자. 공상을 하기 위해서 다 공상이 있겠지? 진보. 이게 누가 다 빅토르기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말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셨습니까? 이건 규칙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들리는 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. 그걸 녹음하지 맙시다. 공상합시다. 리듬이 정확히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무화증이 있는 각각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. 다시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. 지금이야. 조글라 씨. 천천히. Martha que趕아 cage서 폭탄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 수 없는 것 disturb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